네 예정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정된 각본이었습니다. 김건희의 검찰 수사 그 각본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것을 당일날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까마웠다 깜빡했다 그래서 안 돌려줬다 그럽니다. 그 사람 잘라야죠. 이 중대한 사안을 범죄행위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밑에 있는 행정관이 돌려주지 않았다 까먹었다 깜빡했다 지금까지 붙어있는 게 희한합니다. 더욱더 희한한 것은 그 작년 11월인가요?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돌려줬어야죠. 이게 범죄혐인데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 아직도 붙어있는 모양이죠. 김건희 씨 밑에. 더욱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 운영위 상임위에 나와서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보관 중에 있다. 아니 김건희는 말이죠.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행정관이 깜빡하고 까먹었는데 그걸 또 대통령 기록물로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옆에 좀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참모들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주세요. 주인에게. 그거 받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돌려줘서 나중에 법정에 나가서 이건 내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김영란법이 많이 아닙니다. 인제야 알았습니다. 2년 뒤에나 돼서야. 그래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주고. 더 또 희한한 거 세 번째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안 할 테니까 공문을 보낼 테니까 그 디올백을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걸 뭘로? 왜 그걸 제출받으려고 해요? 그거 작물 아니에요? 작물? 아 작물이니까 검찰에서 갖고 있겠다. 이거 작물 보관죄도 해당됩니다. 내일 저희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이 출연하는데요. 한번 이 문제 자세하게 제가 여쭤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각본과 시나리오 거짓말도 대충 해야지 양측이 긴건희 여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잘 맞게 짜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은 까먹었다. 대통령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려고 한다. 검토 중에 있다. 어제 민들랭과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이종호 씨가 젤렌스키가 방한하기 두 달 전에 3부 토건을 언급했다. 차 안에서. 멋쟁 해병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디 간 모양인데요. 이 공수처가 이 진술을 확보했다 그럽니다. 공수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해 3월입니다. 이때는요. 3부 토건 주식이 주가가 폭등하기 참 2개월 전입니다. 이때 멋진 해병의, 멋쟁 해병의 단톡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부 네일 체크. 이게 뭐 3부라는 게 아라비아 3자라고 둘러댔는데 이게 3부 토건 주식 구입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정보를 흘린 건가요? 이종호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호 씨는 지난해 9월에 3부 토건 오너일가를 언급했습니다. 다 그 다음에요. 두 달 뒤인 5월 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김건희가 회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7일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합니다. 3부 토건 주가가 3월에 1,000원대였는데 8월에 5,000원대로 5배나 뛰게 됩니다. 그 전에 3부 토건 주식 사놓은 사람들 진짜 돈 벌었겠습니다. 누가 사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가 사놨나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놨는지. 이거 조사하고 수사하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3부 토건 하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시죠? 조나목 회장이라는 사람 이름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코버나 컨텐츠 2차 주가 조작범의 중심인물인 이종호가 공수처에서 밝힌 진술에 따르면 왜 멋쟁 해병 사람들에게 3부 땡땡땡을 했느냐? 그리고 그 차 안에서 3부 토건을 왜 얘기했느냐? 그리고 주식은 왜 주가는 뛰었느냐?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은 15년 이상 한겨레에 난 언론 기사인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후보 시절이에요. 윤석열에게 설 명절 선물 당시 한겨레가 입수한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의 다이어리죠. 일정표. 거기 보면 30만원, 40만원대의 정류, 꽃감, 최고급 갈치 등 이런 걸 때마다 윤석열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성이 이제 윤석열 검사에게 보낸 거죠. 2005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의정부 고향지청에 재직할 때에 3부 토건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했는데 당시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직접 수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이때 3부 토건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혐의 처범받았습니다. 뭐 죄가 없었는지. 그러나 관련 회사는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3부 토건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사가 수사할 때. 2006년도에 조나목 회장과 골프 회동이 걸렸습니다. 조나목 개인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거의 윤석열 검사와 골프와 식사를 아주 자주 했다라는 일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2022년도에 뉴스공장에 3부 토건의 김영석 열린노조위원장이 출연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목 회장과 윤석열, 김건희, 치은서는 각별한 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조나목 회장이 오전에 3부 토건에서 근무하고 일 보고 오후에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항상 지배인에게 김교수 출근했어? 김교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김교수 출근인지 물어봤다. 그리고 이 김영석 3부 토건 열린노조위원장은 조 회장과 김건희, 치은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2022년도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더 팩트라는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이죠. 기자가 조나목 회장에게 상가에 와 있는 조나목 회장에게 김건희와의 관계를 묻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혜옥 회장이 있죠? 안혜옥 회장,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줄리라는 거로 자기가 들었다는 것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혜옥 회장이 김건희 줄리라는 예명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리고 조 회장이 소개해줬다. 라마다 르네상트 호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연회장에서 만났다. 물론 이것은 지금 안혜장의 증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줄리다, 줄리 아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과 윤석열, 김건희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물론 의혹이고 그 세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직접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언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혜옥 회장은 지금 줄리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이종후론 사람이 젤렌스키 방한 두 달 전에 삼부토건을 언급했다. 삼부토건 주식이 뛰었고 그리고 실제로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보자 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특검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한 지점에서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처음에는 경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수사 외압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여사 게이트로 갔다가 이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두 군데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거 엄청난 게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김건희 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경영신문 칼람에서는 김민아 칼람이 김건희 여사 선을 넘으셨습니다라는 칼람까지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도 연일 윤석열 정권 김건희에 대해서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다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언론이나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타겟은 김건희입니다. 사방팔방에서 김건희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 김건희를 내세우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 그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김건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정권은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려갈 것이고 오늘 19일 날 최상병 탄핵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탄핵 청문회에 증인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19일 날 청문회의 증인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와 제보자 김 변호사가 함께 나옵니다. 김 변호사는 창고인 자격으로 나갈 거로 알려지는데 본인이 증인도 신청하겠다 그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다 선서하겠죠. 선서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권의 핵심 사실상 대통령이다. 사실상의 VIP다. 이런 소문들이 이러한 의혹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 이 우려와 의혹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분들. 아마 7월 19일 날 탄핵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6일 계속 이어지는 국회 청문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나 내려가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대행은 누가 할 것이냐. 저도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과연 탄핵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시켜라. 그러면 일단 6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된다.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눈치 볼 테니까요. 직무 정지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나올 것이다. 왜 그동안 이번에 최상병 사건, 순직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로와 외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에서의 고발과 그리고 각종 비리, 부정, 우혹들이 터져나올 것이다. 권력이 공백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줄을 댈 것이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쪽으로 국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 의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 압박과 압력의 강도가 아주 심해질 것이다.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가을 전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라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 주장하는 슬로건인 대중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넥스트 탄핵 이후에는 무슨 내용으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눈 부릅뜨고 우리의 집단지성과 대중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서둘러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이 문제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예측이 조선일보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버리기 시작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 점이 중심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합니다. 엄중한 시기, 비상시국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엄중하고 비상시국에 무엇을 할 것이냐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전략과 전설을 짜 나갈 것이고 그 능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의 가장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최고위원 선출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연고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그 사람이 이런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에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비상시국을 끌어갈 만한 능력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점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투표 행위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